이 부관은 개념이 좀 중요하죠. 일단 조건과 뭐가 있죠? 기한이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기한이죠. 왜요?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조건이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것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그럼 이건 뭐죠? 조건이죠.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진다면 해제 조건인데 정지 조건이란 따라서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해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이해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해제 조건에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1억을 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1억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 불합격하면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1억을 주는 거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찾고 현재 시점으로 치안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은 뭐죠? 왜요? 지금은 무효니까요. 해제 조건은 뭐겠어요? 유동적 유효겠죠. 왜요? 지금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그다음에 이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정지 조건이란 점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쟤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 애미한테 네가 이번 시험에 3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갤럭스 10인가요? 12인가? 를 사주겠다. 뭐죠? S20이에요? 벌써 20까지 갔어요. 갤럭스 S20으로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놈 자식이 다음날 일어나서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떼글떼글 구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식은 언제 우리 아빠가 지금 사준다고 했어, 자식아. 이게 뭐예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요? 사주기 싫은 제가. 잊지 마세요.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진정을 해가지고 알아서 해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3등 안에 들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하기만 기다리겠죠. 이제 뭐죠? 성적분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기본적 개념이에요. 교제 보시면 1번 불법 조건인데 이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 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컨다가 나오는데 부첩관계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이잖아요. 이게 원래는요. 부첩이 아니라 부부예요. 원래 판례는.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참 재미있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첩으로 나왔고 법무사 시험에서는 부부로 나왔어요. 첩이면 따질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이예요. 이게 왜 반사회적이죠? 이게 왜 반사회적이죠? 이게 뭐예요?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해제 조건이잖아요. 지금 주는데 종료.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게 약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인가요?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첩이 아니라 뭐래도 반사회적이에요. 부부라도 반사회적이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성조건, 불륭조건이 나오죠. 유일하게 제가 워릿글자를 따세우자고 하는 거죠.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불해제.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어차피 법률의 부관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문 중에서 반드시 한 지문은 나와요.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불어조. 어떻게 하는 거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요? 기해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불륭조건. 불륭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요? 불정무. 불륭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륭조건이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해보면 단순 무식한 게 최고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4번은 의미가 없고 5번도 의미가 없죠. 그다음 6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왜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기쳐도 1번. 채무를 면제하고 유중하는 것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1번.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뭘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이건 어렵지 않지. 3번이 문제예요. 3번인데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잘 물어봐요. 해제는 뭐예요? 반복행위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형태의 조건을 가능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곳으로 하겠다라는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다. 이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단독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할지는 오로지 누가 치각 결정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죠? 조건이죠. 이게 뭐죠? 정지 조건이라는 점에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되면 해제 조건이다. X 해제되는 것은 오히려 해제 효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기는 것입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효하실 것은 뭐냐 하면 네 번째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고 또다시 의사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12월 30일 날 지나고 나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섯 번째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야 돼요? 채무불리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동시 이행 항병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리행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뭐가 되지 않겠어요? 해제되지 않겠죠. 따라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는 해줘야 되는 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 주는 것. 따라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해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병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신분행위 가족법상행위에 조건 붙였어요. 반사회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월 500만 원 벌어오면 결혼해 주겠다. 이런 건 뭐죠? 반사회적이죠. 아들 셋 낳으면 혼인해 주겠다. 이런 건 뭐예요? 반사회적.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법상행위에 기한 붙이면 반사회적입니다. 혼인하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살자. 이런 건 반사회적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아 웃는데 왜 틀려요? 이렇게 웃는데 가족 신분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법령에서 모여가 돼 다만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있겠죠. 어음수표는 의미 없죠. 우리 상법 얘기니까 7번 조건 붙일 수 없는데 붙이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8번이죠. 읽어볼 거예요. 갑이 의뢰기에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리 미친 듯이 뭘 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이 꼼짝없이 뭐예요?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했어요. 감금을 해서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양말 1번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시험쟁이 못 보게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조정할 수 있다 하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조정할 수 있다. 을은 합격됐음을 조정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분하지만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발표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으로 대출입니다. 밑에 밑에 있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었죠? 발표일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방해 시에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을이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우수해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게 뭐죠? 2죠. 위에 있죠.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 2번은 아 밑에 9번이네 9번 9번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우리죠.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못 주겠다고 뭐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고시학원을 제가 원형했었어요. 2002년도 옛날에 그때 우리 원장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이 양반도 그때도 학원에 있어요. 학원 참 오래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학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인터넷도 없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뭐 그 뭐랄까 IMF가 97년도 지나고 2001년도가 정점을 찍어가지고 2001년 2년 이때는 굉장히 학원이 잘 돼가지고 특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다 앉아 보통 학원이 강의실이 보통 한 200석은 기본이에요. 강의실이 그 정도인데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회원자 같은 거 안 받았어요. 학원비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달 내지 두 달 해가지고 한 달 받으면 100% 다 내고 두 달 내면 10% 할인해주고 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학원 등록한 날 와요. 학원비를 내.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음료수를 막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와. 안 오면 나서 또 학원 등록한 날 되고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원 등록하고 저는 근데 학원 운영하자면 수업하러 다닐 거 아니죠. 학원에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실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등록만 하고 학원을 안 다녀서 아주 신경 쓰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요청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 강원이 왜 그러느냐고 아니 이거 지금 6번 등록했는데 수업은 5번 6번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환불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강원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는 공부할 대가리가 아니래. 그래가지고 하 그 사람들하고 안면을 터가지고 컨닝할 거래 자기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와가지고 이제 음료수 또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가 그 학원 수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점 찍어가지고 점 찍어가지고 그 사람 뒤에 해가지고 컨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학원에서 원서를 받잖아요. 원서를 받아가지고 인력공단 지사가 이렇게 딱 줘요. 주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접수래요. 그래가지고 강의실 전체 같은 학원이에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 색형이 양쪽은 컨닝하면 안 돼요. 다르니까 그런데 앞뒤는 같아요. 앞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그 사람 잘하는 사람 뒤에 접수하면 컨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험 볼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뒤에 접수해달래요. 누구 뒤에? 그래가지고 남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못해준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컨닝을 하면 보는 사람도 모르지만 보여주는 사람도 신경 쓰여서 시험 못 볼 수 있다. 그래서 못해주고 그분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분이 해주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술집을 또 순회공연 했나봐요. 술집을 순회공연해가지고 다음 주에 둘이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대체 뒤에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요. 합격했어요. 컨닝하는 건 잘 안 잡아요. 근데 실제로 컨닝을 못해. 왜 못하냐면 이게 보여주는 사람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컨닝은. 근데 이게 보여주는 사람도 간신간신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컨닝하기 참 힘든데 그렇게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컨닝에서 합격했으면 뭐죠? 합격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죠?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때 벌써 64생 5생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물 권리의 보호에서 일본 소구초보호입니다. 좀 예를 바꿔봅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갑이 의뢰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녹화하는데 또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의뢰이 미친듯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험 못 보게 감금해봤자 의뢰 합격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러한 갑의 처분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요? 자칫 배우수입니다. 1.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의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민법 147조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147조에서 이런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팔아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의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는 행위예요? 침해하는 행위죠. 못한다라고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 147조 금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무효다라고 봐요.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효가 되면 이 병과 같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제 우측에 상단에 이해해가지고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정리해되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우리 민법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 효과는 일단은 뭐죠? 무효예요.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적극적 권리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죽이는 아파트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형사처부 문제도 가요. 그런데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된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상소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래요. 뭘 내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이거 나한테 사. 보니까 이놈 자식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합격할 가능성이 로또 복권 수준이라면 한 5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소급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입증이죠. 자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한해가지고 기한의 개념이 나오죠. 일단 개념은 뭔가요?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하고 시기와 종기를 사이로 우리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볼 건데 양가로 2번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기간이라는 것은 시기와 종기 사이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한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돼요. 종기가 없으면 뭐가 있을 수 없냐면 기간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에이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의 을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땅을. 그런데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장 돈이 부족해 땅을 못 사는데 어차피 돈은 좀 있으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땅을 임대해다 라고 하길래 매매 교섭하다 말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물어온 거예요. 그럼 그 자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길어야 두세 달 있으면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1년이다 2년이라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얘가 지금 두세 달 있다 돈이 들어오면 뭐죠?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존속기간을 어떻게 했냐면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정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존속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영원인 거고 그죠? 그죠? 따라서 너는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길래 갑과 을간에 뭐가요?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기한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이? 6개월이 있습니다. 자권이 소멸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다. 이런 추진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임대차 기한을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했다면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요? 조건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기간이 아닌 거죠. 따라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 2, 3번입니다. 기한은 은근히 판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기한이겠죠. 그래서 제가 물론 사망을 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됐어요. 따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도 기한이 도래한 거다. 2, 3번 불확정 기한 뭐죠? 안영찬이 뒤지면 이거죠. 그 사실이 불가능한 때는 안영찬이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종됐을 때도 약속대로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것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 몇일날 보죠? 10월 30날이요? 30일이요? 말일날 보네요. 30일날 보죠. 자 보세요. 의리 가백에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10월 25일날 갚기로 했어요. 갚기로 그런데 의리 한 10월 20일쯤 전화해가지고 야 너 25일날 갚아야 되는데 돈은 준비가 되라고 했더니 갚이 전화하지 말래요. 야 내가 있잖아 공인중개사 시험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30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 정신없거든 이딴 전화하려면 너 하지도 마이 지지배야 라고 방망 뜯으란 말이죠. 그래서 의리 갑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빠?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시험 보면 갚어라고 했어요. 시험을 뭐죠? 보면 변제 이해 되시죠? 그런데 10월 30일이 됐어요. 그런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잖아요. 봐봤자 떨어질 판이야. 그래서 어떻게 안 봤어. 안 봤으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 읽어볼게요. 잡으세요. 밑에 세 번째입니다.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지조건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시험을 보면 갚고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 이거는 뭐로 이해해야 되죠? 조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정지조건인 거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뭘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안 보면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 변제기간을 뭐예요? 유예해 준 거다. 연계해 준 곳에 불과하다는 거다.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10월 31일 날이 되면 어떻게요?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조건인 것이 아니라 뭐죠? 기한인 거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반복적이죠. 가족법상행에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기한 도래요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 이것도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자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거든요. 갑이 채무자가 우리 채권자예요. 자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교재가 나와있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종하죠. 제가 생각할 것 것은 기한의 이익이란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아늠으로써 얻는 이익이에요.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아늠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갑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을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뭐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교재에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계약의 종류로 기억하시면 이거 헷갈려요. 이게 또 전부도 아니에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이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을 이기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죠. 채무자 채권자 모두.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아요. 무상이죠. 그럼 누구예요? 채무자만. 이거야 간단하니까. 간단한 건데 계약의 종류로 찢어져서 겨누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이상한 거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예외적인 건 뭐예요? 무상 임치 계약이죠.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해 주기라는 계약만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을 이기는데 이 채권자가 누구죠? 임치인 거죠. 이건 예외니까 따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임치는 채권자 임친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기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을 빌리면서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돈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때나 돈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름이 말하기면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누구에게도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 포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중도상한 수수료죠. 중도상한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 주잖아요. 유상인 거죠. 3년 거치 상한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중도상한 수수료를 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자 사유가 나옵니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액을 상실하고요. 2번 채무자가 담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액을 상실하고 5. 3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액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특약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2월 30일이 됐어요. 12월 30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지나가는데 갑이 우퉁 붙고 건물을 때려뿌시고 있단 말이죠. 이때 야 자식 힘세네. 완전히 모슴인데 라고 감탄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지면 저당권도 뭐죠? 소말되니까요. 이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자 형성권자 기한의 이익 상실 상실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잖아요.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 우리가 형성권자 기한의 이익 상실 이라고 이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요한한데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는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이라고 한다. 다만 특약으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드디어 물꽃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